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나요? 보르부두르 오늘 48 49 50 120 장면 중에 이제 48 49 50을 합니다 아니 근데 보르부두를 하는데 왜 이렇게 뭐 최종병기 활 명랑 이런게 나오나 저도 진화하는 거구요 저도 진화하는 거고 이제 또 마침 이제 오늘 이제 활 얘기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영화라는 거에요 전 뭐 영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지만 아무튼 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던 회사였던 이제 삼성그룹의 신경영 이라는 걸 하면서 삼성에 싫어하던 삼성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해 가지고 제 스스로 삼성을 가서 이건희 회장님의 신경영 이라는 걸 보고 뭐 그분이 얘기하는 거를 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솔직히 무슨 셀인지 모르겠는데 참 그래도 그게 저게 그때 그 사람이 한 게 무슨 소리인가를 한 20년 정도 머릿속에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좀 알게 되는 거죠 가령 이제 최종병기 활 하고 명량은 감독이 같아요 김한민 감독이라는 사람이구요 김한민 감독이라는 사람이고 뭐 배우들도 많이 같죠 배우들도 이제 많이 겹쳐지게 같아져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하느냐 보통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주식을 보거나 코인을 보거나 그럼 시세를 보고 뉴스 방송 드라마 보면 껍데기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 신경영 이라는 것은 그러지 마라 주인공 입장에서 보고 상대편 입장에서 보고 감독 입장에서 봐라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감독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구요 그러니까 제작자들이 이렇게 돈을 쏠 때 감독 보고 쏜다는 거예요 그 감독이 모든 걸 다 만드니까요 배우 보고 쏘는 게 아니라 감독을 보고 쏜대요 그 감독이 이제 그 뭐 자기가 그러면 감독은 이제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겠죠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자기 머릿속에 완전히 촬영부터 나중에 그 시청자들 반응까지 머릿속에 이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근데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조명기사 뭐 촬영기사 뭐 그런 슈퍼바이저도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컴퓨터 cg 같은 거 할 때 근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별로 뭐 감독이 중요하 그러니까 이 카메라 기사들 막 20, 30년대 노 땅들 뭐 조명기사 노 땅들이 뭐 감독을 갖고 놀았대요 야야야 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그랬는데 권위가 안 쓰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임권탱 감독이니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뜨면서 감독의 건의가 생기면서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잡혀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영화라는 게 뭐 단순하게 레디 고 뭐 이르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펀딩 받아서 영화에서 실패한 것도 많은데 엄청나게 많은 cg가 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cg가 있는데 그게 너무 어디 들어갔는지 명량해전의 저 배우들 물에 손가락에 물 하나 앉아준 사람들 있잖아요 다 저 cg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많은 cg로 했는데 도무지 그 cg가 어디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감독은 이제 콘티라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 감독들한테 어떻게 어느 자세에서 어떻게 찍어라 어디는 뭐 명량 바다가 다 나오게 찍어라 어디는 뭐 감독의 얼굴만 찍어라 여기서는 뭐 가령 여기 장면도 이제 일본 배우죠 류떠하니 류떠하니 뭐 요 장면만 찍어라 얼굴만 강화시켜라 칼 활 요 활만 해라 총알만 해라 이런 거를 이제 만화로 다 그려서 그래서 영화계에 그렇게 미대 출신들이 많다 많다고 그래요 콘티라는 거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시나리오 감독은 자기 머릿속에 시나리오 있지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갖고 촬영을 하지 그 촬영을 하는 거를 나중에 다 편집해서 버릴 거 버리는 것도 지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그러니까 감독 머릿속에는 모든 게 다 있는데 영화만 그런 게 아니고요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도 9시 뉴스도 정치적인 이벤트도 우리는 껍데기만 보지만 그 뒤에 그 모든 거를 하는 감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참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저도 오늘은 이제 안위 최종병기 활을 김한민 감독이 했는데 거제현령 안위가 일본인 스나이퍼를 이제 활로 죽이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 최종병기 활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활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가령 이제 이렇게 제가 예전에 뭐 일요일 일요일 밤에 경제와 놀자 같은데 나가고 하면은요 이게 PD 머릿속에는 어떻게 되는 게 인간관계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런 시나리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뭐 누구랑 누구랑 어떻게 되고 누구랑 누구랑 언제 만나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잊고 이거를 이제 감독이 다 이런 시나리오가 다 있고 이거를 카메라 기사한테 이거를 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건 어떻게 찍고 그래야지 이 그림대로 카메라 카메라 기사 요즘은 카메라 감독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찍어라 멀리 찍어라 이런 거를 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콘티북 이런 콘티 자체를 팔기도 하고 영화 공부하는 사람들 뭐 그림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그렇게 또 취업 기회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영화만 보고 드라마만 보고 방송에 나오는 화면만 보지만 이건희 회장님 옛날에 신경영 말씀하실 때 보면 그 뒤에 거를 형태 넘어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무슨 저 기도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종교 생활을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만나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기 욕심이 없어지고 공부하는 자세로 물어보면 상대방이 가르쳐주잖아요 저는 뭐 그래서 제가 코인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영화판에 보면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감독 보고 다 투자를 한대요 돈을 보는 거래요 그 사람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생태크라 그래서 생활에 자기 종교도 좋고 다 좋은데 자기 실생활에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제는 뭐냐 우리 보르부드로 하는데 이제 보르부드로 지금 이 3층에 부처님 일대기에 지금 여기 지금 여기 40 120이니까 여기 40 지나서 지금 이쪽 고투머리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패널 부조들이 있고 전체적인 조형이 있다고요 이거 그림만 보고 좋다 지금은 제가 그림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한 감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감독이 이 조각가들한테 조각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석공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 거를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알을 내다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를 뭐 연역법 귀납법 있지만 하나하나를 알다가 보면 전체를 알게 되더라고요 전체를 한꺼번에 알겠다는 거는 욕심이었어요 나이가 들은 게 저는 별로 그래서 나쁜 것 같지도 않아요 나이가 들으면서 좋은 일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어마어마한 정말 세계 문화유산을 감독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이거 총 건설 건축회사도 왜 감독들 있잖아요 현장감독도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설계하는 분이 있고 뭐 감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지 밑에 이런 것만 보고서 이 앞에서 사진이나 찍고 하는 사람들이랑은 다른 거죠 아무튼 세상은 그렇게 돼 있는 것이다 형태 너머 내용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형태 너머 내용을 볼 줄 모르면 형태 너머 내용을 볼 줄 아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부처님 일대기 이제 48번째인데 부처님 일대기 뭐 여기 보르보드로 가면 그렇게 성스러운 장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정말 너무 생생한데 여기 이제 계속 왕자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이제 신부 아버지예요 신부 아버지가 딱 있고 왕의 아들이지만 내 딸이 뭐가 꼴리냐 한번 어떤 정도 되나 보자고 그래서 이제 무술 대회를 열어가지고 딱 이렇게 오는 거고 그중에 여기 이제 부처님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나오지만 한번 왕의 아들이지만 보고 싶었을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왕의 아들이라고 있는데 이거 뭐 난 지 일주일 만에 엄마 죽고 뭐 이모가 새엄마로 오고 뭐 애가 이렇게 뭐 농경자 같은데 혼자 명상도 하고 애가 조금 사색적이고 뭔가 좀 애가 울적하고 외롭고 딱 씩씩한 남자를 사이로 맡고 싶은 거죠 그런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모든 이제 야소다라를 자기 아내로 얻고 싶어하는 경쟁자들과 이제 같이 있는 그런 장면이고 이제 이 아버지가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어떤 경쟁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방광대장엄경 이제 현예품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 화를 하니까 뭐 이 여기가 이제 그 저기 자기 아버지예요 부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산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아 일산 밑에 있는 사람이 장인 될 사람 그 야소다라는 아버지 그런데 아니 이 뭐 저기 애가 좀 울적하고 좀 애가 조용하고 곧 머리 깎고 스님 될 것 같은 분위기고 남성미도 없고 뭐 그랬었는데 어이 화를 화를 잡고 얼마나 힘이 센지 화를 확 당기면 화를 다 부러지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뭐 인도사람 뻥 심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수도단의 왕이 야 이게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화를 가져오게 해라 뭐 뭐 그 그 화를 이제 그 화를 갖고 오게 해라 그 화를 쓸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아무도 없었었는데 한번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 큰 화를 잡고서 자기 아들이 쫙 하니까 나무 일곱 개를 그냥 관통하고 일곱 개의 통도 관통하는 어마무시한 이제 그런 능력을 이제 부처님이 시탈다 태자가 이제 보여주는 어 그런 얘기예요 그 저 그 뭐죠 아 그 뭐야 그 아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그 뭐 암튼 뭐 아무도 아무도 못하는 그 아바타 아바타에서도 아무도 못하는 새인데 어떤 사람만 조상에게 하늘씨 그 빨간 좀 분홍색 그거를 아바타의 그 사람만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상한테 물려받은 활이 있는데 이 사람만 딱 썼다 라는 이제 뭐 그런 얘기 뭐 최종병기 활에 나오는 활보다 좋은가봐요 나무 일곱 개를 뚫고 통을 일곱 개를 뚫고 아이 뭐 엄마 없이 뭐 울적하게 있어서 그렇지 활을 잡으니까 엄청나게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인도 신화 보게 되면 왕족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 남편 선택하는 방법이 항상 이제 무예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이제 영웅을 택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관역에 맞 맞다라는 게 뭐죠 관역에 맞 활 쏠 때 관역에 맞다를 적중하다고 그러잖아요 적중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 사위를 이제 고르는 그런데 어 쭈빌이 같은 왕자인 줄 알았던 그 시탈다가 어마무시한 이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런 장면이 이 보르부드루 부처님 일대기 49고요 보르부드루 부처님 일대기 50은 이거 나름 중요합니다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그 야수다라가 이제 왕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인데 지금 부처님인지 부처님 아버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야수다라가 오고 난 다음에 그냥 아주 자유분방하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뭐 얼굴을 가리고 이런 것도 없이 얼굴도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아주 뭐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뭐 의자왕보다 더 했나봐요 뻥이겠지만 뭐 국녀가 8만 4천명이 있었는데 8만 4천명이 국녀랑 막 친구처럼 지내고 아니 도무지 태자비로서 품위도 없는 것 같고 너무 경거망동한 것 같고 자연스러워 막 어떻게 보면 뭐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없고 뭐 경솔하고 천박하고 그러니까 여러가지로 이제 말이 많았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경전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어느 날 개송으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건데 개송이 뭐 입으면 어떻고 헐고해진 의복을 어떠합니까 그 몸에 해를 끼침이 없고 더욱더 아름답고 화려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숨길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진여의 모습 그대로 한다 격식대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제 그러합니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너무나 솔직하게 행동하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좋아했다고 해요 정직하고 솔직하고 지혜롭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좋은 옷과 보성 목걸이를 줘서 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저기 예전에 결혼하게 되면 그 뭐 벙어리 3년 귀먹어리 3년 뭐 뭐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함부로 너를 드러냈다가 찍히지 말고 납작 엎드려 있어라 이제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 새색시가 나중에 이제 아줌마가 되면 뭐 이제 남자들은 다 죽은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 부처님 마누라는 처음부터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그랬다고 해요 그게 바로 부르부드르 부르부드르 일대기 부처님 일대기 50장면이에요 지금 이 방광대장엄경에 부처님 일대기라고 하면 뭔가 좀 폼나고 성스럽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왜 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윤회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윤회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이번 생이 끝이라 그러면 이번 생에 폼나게 살다 가는 놈 이번에 비참하게 사는 놈 이번에 떵떵거리면 사는 놈 이번에 일찍 죽어버리는 놈 한 번뿐이면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니에요 왜 세상에는 제수삼수가 있는데 왜 태어나면 한 번이면 끝이에요 이거 한 번으로 저기 천당 가고 지옥 간다고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몸 있을 때와 몸 없을 때와 또 몸 있을 때와 없을 때와 몸 있을 때 이런 모습은 지난 생에 몸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수도 없이 여러 번 태어났지만 맥락을 못 잡으니까 항상 괴롭더라 근데 내가 맥락을 잡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좋더라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부처님 일대기 마치 부처님의 우리랑 전혀 다른 그런 뭐 인간으로 보는데 아니죠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인간 부처를 보여주면서 여러가지로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암튼 그 영화 감독처럼 이 보르보드르라는 엄청난 거를 만드는 그 감독 기획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각자 각자를 아셔야지 전체도 보이게 됩니다 네 오늘 보르보드르 공부 부처님 일대기 120장면 중에서 50장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침 일치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